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그 안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모임은 기폐업자 그리고 폐업예정자들을 위한 모임인데 좋은 기회에 다녀오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실패한 사례가 오히려 더 새겨드릴 게 많기에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가커피로 초대박을 쳤지만 결국 포기하고 무너진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예요 모임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분은 사실 원래 옷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던 분이셨어요 거의 10년 이상을 한 브랜드로 꽤나 성공적인 자영업자로 살아오셨는데 이유가 정말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아웃도어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 아웃도어 브랜드를 선택해서 운영을 하면서 해당 브랜드가 꾸준히 인기를 얻는 바람에 약간은 어부지리로 10년 이상을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사실 저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봤던 터라 당시 아웃도어 브랜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아웃도어 매장도 지방이고 30평대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원들로만 운영이 되면서 월 3천만원 이상을 팔았으니까요 브랜드 아웃도어가 마진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25% 정도였던 거 같아요 사입은 50%에 육박했고요 그러니까 3천만원 정도를 팔면 이것저것 다 제하고 순수 사장 통장으로 6,700만원은 꼬박꼬박 입금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마인드는 늘 브랜드 선택이 최우선이셨던 거 같아요 10년 이상 옷가게를 하면서 지겨움도 있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면서 커피숍에 대한 환상을 꿈꾸셨는데 그래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선택했던 초구로 커피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시작을 했죠 창업 당시 3억원 가량을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2년도 안 돼서 이걸 다시 1억에 팔아버리게 돼요 이유는 장사가 안 돼서였죠 2억 가까이를 손해보신 거죠 아니 그간 운영한 걸 따지자면 2억 이상의 큰 손해를 본 거죠 다행인 건 본사에서 나서서 점주를 구해줬었기에 매매가 잘 이루어졌는데 장사가 안 된 이유는 주변으로 저가 커피가 너무 많이 생겨서였어요 거의 오픈하고 1년 만에 저가 커피가 반경 200m 내로 4개 이상 오픈했다고 했으니까 매출이 대폭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분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운영할 때도 이런 저가 브랜드의 공격을 받긴 받았는데 사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커피와 달리 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 입거나 하진 않거든요 브랜드를 보는 거죠 고어텍스 거위 솜털 패딩이 유명 브랜드는 100만원이고 저가 브랜드는 똑같은 스펙에 30만원이라면 100만원짜리 사시는 분들은 브랜드 때문에 산다는 거죠 분명한 수요충도 있고요 이분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사 마실 때 브랜드를 보고 공간을 보고 또 분위기를 즐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가 커피라고 브랜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분위기가 별로였냐 그것도 아니죠 요즘은 저가 커피가 오히려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인식이 되면서 5천원 6천원짜리 커피 사 마실 걸 3천원 커피로 대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가 커피로 창업을 해요 그것도 엄청 크게 말이죠 1층과 2층 통틀어서 80평이 넘는다고 했는데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창업비가 어마무시하죠 대출도 받고 본사의 지원 사격도 빵빵하게 받으면서 오픈하고 장사도 아주 잘 됐다고 했어요 본사에선 초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했으니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3천원 가량 지금으로 치면 저가는 아닌데 당시 주변 시세로 치면 저가로 들어간 셈이죠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 끼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이 커피숍 근처로 초저가 커피숍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자그마치 5개나 말이에요 그 중 3개는 다 직영점이라고 했는데 각기 다른 브랜드였죠 다들 아시겠지만 커피 시장에서 저가랑 초저가 시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대신에 초저가와 프리미엄은 또 시장이 양분되고요 길게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약속이라도 한 듯 그렇게 초저가 커피 브랜드 5개가 오픈하고는 또 매출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거죠 초저가 커피는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노가 싼 데는 1500원에서 900원 이 정도예요 900원 짜리들은 공간을 제공하진 않지만 그 대신 엄청 저렴한 거죠 주문도 키오스크로 받아버리고 근무자도 1인 2인으로 돌아갔고요 한 초저가 커피숍은 무인매장이었으니 이 사장님이 눈을 흘길 그런 라이벌 상대인 사람도 아예 없었던 거죠 그렇게 2-3년을 버티다가 이번에 폐업을 앞두고 모임에 나오셨던 거였어요 조금 의아했던 건 처음에 창업했던 프리미엄 커피숍이 저가 커피숍들의 공세로 휘청하고 그래서 또 저가 커피를 차렸는데 초저가 커피가 치고 들어오면서 맷줄이 극감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장님이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사장님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많은 커피숍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같이 다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모르는 거죠 그럼 초저가 커피를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커피숍 먹이사슬에서 가장 위에 있는 구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바로 마진 구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느 한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벌써 전국에 가맹점만 해도 수백 개가 깔려 있는데 초 핵심 상권에서 월매출 5천만 원 6천만 원 찍고 있는 그런 광고였죠 그런데 초 핵심 상권의 월세는 얼마일까요 꼭 그런 광고는 월세를 표기 안 하죠 매출 속임은 공정거래 위반이니까 위법이지만 월세는 공개 안 해도 위법은 아니니까요 교묘하죠 초저가 커피의 특성상 아무리 작은 공간 5평, 6평짜리라도 최소 1천만 원 이상이겠죠 월세는 매출의 10%가 적당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월세가 엄청나게 높게 잡혀 있는 거죠 이런 매장의 특징은 경쟁 초저가 커피가 금방에 들어오면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자리라면 더더욱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본사에서 앞다퉈 매장을 내려고 하니까요 저 경쟁 브랜드를 꼭 꺾어야 하거든요 지금 초저가 커피 브랜드가 그래요 사실상 춘추전국 시대인 셈이죠 아예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무인매장 커피숍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 창업가들 사이에서도 인기인데 우리 동네에 한번 차려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절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웬만한 자리 아니고서야 월세 충당하기도 힘든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당 브랜드 그리고 무인매장 커피숍이 안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신도시에 이제 막 이사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창업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는 대표님과 제가 직접 상담했을 때 솔직히 그쪽 상권은 힘들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했는데 또 어떤 브랜드는 그럼 가맹이 아니라 기계만도 판매가 가능하다 라고 제안을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 브랜드에 먹칠을 하기는 싫다는 거죠 유럽에서 수입해 오는 기계만 판다는 거예요 원두랑 기타 재료만 납품을 받는 구조로 가자는 거죠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루 100잔 못 팔겠어 라고 시작하지만 하루 20잔 10잔도 겨우 팔고 있는 것이 허다하니까요 거기다가 창업비도 엄청 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손놓지도 못하죠 팔리기라도 하면 좋은데 매물 중 절반이 커피숍이에요 음식점 식당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게 커피숍이다 보니까 지금은 확실히 과잉 상태인 거죠 식당은 주 메뉴라도 있죠 커피는 메뉴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특화된 메뉴를 만들어서 팔지 않는 이상 그냥 커피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당하던 자리가 커피숍으로 바뀌고 임대 붙여진 상가에 가장 많은 문의가 커피숍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커피숍 공화국이 되어버렸는데 이 불씨가 언제 꺼질지 몰라요 이게 프랜차이즈도 한 몫 하는 거죠 처음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하기가 꽤 힘들었어요 지금은 다 잘 닦아놨죠 식당 프랜차이즈보다 쉬운 게 커피 프랜차이즈거든요 다 닦아놓았기 때문에 자본금만 있으면 턱하고 브랜드가 나와요 직영점 1도 없는 커피 프랜차이즈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요 프랜차이즈 설립을 도와주는 회사들도 커피가 가장 쉽다고 해요 매뉴얼이 있을 정도니까요 커피숍을 차리지 마세요가 아닌 거 아시죠? 커피숍의 위험 요소는 식당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옥석 같은 브랜드가 있겠죠 아니면 개인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브랜드도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전수창업 강의도 많이 하고요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최소 5천만 원은 들 텐데 5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전수창업 강의 한번 받아보는 건 돈 아깝다고 생각하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없이 그렇게 커피숍 차리면 새로 생겨나는 경쟁점에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5천만 원 받은 값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핵심 역량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무데나 커피숍 턱턱 내주지 않아요 일단 확장하고 보자가 아니라 가맹점 브랜드 내실 좀 다지자가 되는 본사가 제대로 된 본사라는 거죠 수년 전쯤에 한 커피 브랜드 점포 개발팀이 와서 제가 보여주는 자리를 보고는 이 자리는 안 되겠는데요 하고 반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있다가 다른 커피 브랜드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6개월도 안 되어서 문을 닫았어요 6개월도 안 됐는데 문 닫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근처 공기업에 건물 안에 죄다 커피숍들이 들어 차는 바람에 사람들이 밖에서 커피를 안 마시는 거죠 2천 원이나 더 비쌌으니깐요 아직까지도 그 자리는 임대로 나와 있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월급쟁이 그만두고 창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음식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니 조금 폼나는 게 카페 사장인데 한 3일 교육 받으면 커피 내린다던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거겠죠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이유이면 또 정말 멋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밥 한 끼 5천 원에 파는 것보다 커피 한 잔 4천 원 5천 원에 파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당신의 모습이에요 막차에 올라 타려고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당신 모습이에요 그 40대 여성분과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에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아웃도어 브랜드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이죠 내가 촉이 좋아서 선택을 잘해서 그랜 게 아니라 커피는 운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 말이죠 운이 좋았으려면 첫 차를 탔어야 되는 건데 난 그때가 첫 차인 줄 알았지 막차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등산복을 처음 팔 때 그때처럼 첫 차인 줄 아셨던 거죠 여러분 버스 타실 때는 꼭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만 이게 첫 차라 생각하고 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